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를 또 처음 찍으시잖아요 예예 긴장되실 거예요, 여러분 긴장되죠 일단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분이신지 강당당하게 설명하고 저는 원주시 봉산로 35 산원 옥연암 김산욱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시내기를 가신 지가 정확히 몇 년 차 되셨죠? 아 올해 33년 차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선생님의 경력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33년이라는 시간이면 진짜로 정말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시내기를 가고 계신 건데 그러면 그만큼의 노하우도 있으실 거고 점사 보는 선생님의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선생님이 점사 보는 방식을 제가 사전 선생님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들은 거가 조금 남들이랑 다르게 점을 보시더라고요 오로지 0으로만 예 그러면 선생님 처음 33년 전에 점을 보실 때도 그때도 오로지 0으로만 예 그때는 진짜 뭐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다 끝대로의 0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0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점을 본다 하면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생년월일을 놓고 본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생년월일은? 예 생년월일을 저는 적어요 도사신령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이가 맺히고 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봐주는 그런 과정도 따라와요 이름을 여쭤보고 선생님 그럼 주된 점사는 0으로 보십니까? 예 0으로 봅니다 신점이라고? 예 신점이죠 신점으로 보다가 관상도 좀 봐줄 수도 있고 관상? 어 보다가도 말문이 맥힐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산으로 가요 태백산이고 계룡산이고 가서 2박 3일 기도하고 내려와요 아 점이 약간 안 나온다 좀 이럴 때는 그렇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기도를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제 어른들이 법당에서 기도를 해봐라 이러고 하면 시간 맞춰서 가족들은 다 안으로 집어넣고 나 혼자 법당하고 사투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손님이 오기 전에 그런 어떤 손님이 오는지 예 연락이 딱 오면은 법당에다가 물어봐요 오늘 손님이 오시는데 어떤 손님일까요? 이러면은 관제가 있어서 온다는 둥 아니면 자손 때문에 근심이 돼서 온다는 둥 아니면 사업 때문에 온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이제 신병으로다가 우왕좌왕이 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못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 신기하네요 그럼 예를 들면은 어디가 좀 많이 아프신 분이 온다 아프면 내가 막 아파요 아 선생님 아파요? 네 지기 받느라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그 지기가 있어요 네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먼저 받아요 같이 받으면서 어떤 데 막 토하기까지 해요 그러고 보면은 상문이 들었다든지 그걸 고칠 수가 없어서 헤매다가 찾아오는 거야 그게 인연법이에요 너무 심하면 법당에서 내가 대충 응급치료를 해서 그다음에 보내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을 살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 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가장 큰 거는 가장 보러 오는 이유는 자기의 고민을 많이 해서 자기가 해결을 못하니까 찾아와서 이제 조언을 받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의 또 해가 다 간 이 시점에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해가 다 지났는데 소일도 외양광군 치러 왔냐? 이러면 막 울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또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름길을 알려주고 때는 늦었지만 서도 그리고 뭐 없으면 응급 조치라도 좀 해서 보내고 그렇게 33년을 지내왔어요 여기 옥연한 법당에서는 그냥 응급치료를 해서 보내주고 인연을 져가지고 어디 일할 자리 일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이 은혜는 잊지 말고 어른들 앞에 다시 한번 와서 인사드리고 가라는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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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